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끔 이제 온라인 신문을 가지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칼럼을 쭉 이렇게 보는데 참 가끔 가다 생각이 참 많이 교차하죠. 오늘 이렇게 중앙일보 칼럼을 보니까 여소야대라는 냉정한 시험대라는 그런 글을 논설위원이니까 좀 나이가 안 있겠습니까? 하도 글을 쓴 것이 한심해가지고 본질을 전혀 말을 안 하니까 항상 그 결론이라는 거 이런 거가 다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당선되더라도 2년 내내 야당과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러다 2024년 총선에서 다행히 다수당이 된다면 남은 3년간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겠죠. 지난 대통령 승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인사가 사석에서 한 말이다. 선거부정 문제를 해결할 그런 직시하고 해결할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발언인 거죠. 이 글을 쓴 사람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는 끊임없이 대립 중이다. 대통령 승가 0.73% 포인트로 접전으로 치료진 데다가 차기 총선에 국회의원들의 생사가 달려 있으니 14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설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이 거짓 정보의 바탕을 두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가정이 잘못됐으니까 글 전체가 뭐죠. 그냥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겁니다. 박원근 원대 대표입니다. 우상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여권은 그래서 현실을 지키어야 된다. 야당이 무려한 반대에 나설 경우 이를 극복할 힘은 여론의 지지밖에 없다. 취임 초기 국정 지지율 폭락이 심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신속히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면 집권 초기 황금기를 허송쇄하는 것은 물론이고 총선 결과가 나쁘면 말 그대로 식물대통령이 될 위험이 따른다.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이 과감하고 신석해야 하는 이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언론들 수준이라는 거가 참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언론인 책임이 굉장히 커죠. 이 사람이 이제 박홍건이라는 사람이고 원내대표고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이상한 건 다 진짜가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우상호 위원이 여러분들 만든 선거 데이터입니다. 4.15 총선에. 이 표 이동 다 한 거 아닙니까? 표가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선거 데이터가 나온 거죠. 얼마나 표를 쑤셔 넣었으면 우상호 위원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플러스 10% 플러스 14%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관내 사전투표를 손을 댔다는 이야기죠. 미래통합당의 이승은 후보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4%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관내 사전투표수를 빼앗겼다는 이야기죠. 표를 그냥 넘겨준 겁니다. 동별로. 전산적으로. 다 그러니까 가짜인 거죠. 이게 박홍근 원내대표입니다. 중랑구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냥 표를 옮겨줬다 않습니까?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값이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3%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9에서 13%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3%. 미래통합당의 윤상일 후보가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8%, 13%를 빼앗겼다는 이야기죠. 0에서 3% 정도의 0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어야 될 그래프가 이렇게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인위적으로 이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 표를 그냥 빼앗아서 빼앗아서 옮기고 표를 더해가지고 옮기고 이렇게 한 겁니다. 다 가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고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나라가 그냥 골로 가야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도 의지가 없고 여당도 의지가 없으면 그냥 침몰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선거를 맨날 맙니까? 선거를 기계가 전산 프로그램 하는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게 가능한 세상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세상이냐고요. 오늘 뭐 선거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거네요.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렇게 안정적인 그런 집안 환경에서 성장을 안 했습니다. 예전이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도 참 팍팍하죠. 물론 옛날에 비해서 책임감이나 그런 부담은 많이 줄었지만 애들이 다 분가를 했으니까. 그러나 시골에서 자라서 삶에 대해서 남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살죠. 남다른 생각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비 오는 날을 항상 대비해야 되고 좋은 날은 오래 가지 않고 항상 어려운 날을 대비를 해야 되고 기회를 놓치게 되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이야기. 자기 앞에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죠. 그런 것이 그냥 말이 아니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거의 몸에 그냥 체득이 되어 있는 거죠. 인생살이와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야구 게임하고 같지 않습니까? 일사 만류에 점수를 못 내면 그 다음에 반드시 점수를 잃는 그런 역전극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고 사업이거든요. 대통령 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하면 본인한테 위기가 오는 거죠. 본인한테 위기가 온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위기가 온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런 절실함이나 절박함이나 치열함이 없으면 그러면 당하는 겁니다. 그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무슨 악의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족이 잘 못 되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